와! 와! 홍철이야! 홍철이야! 야! 아, 이거라. 홍철아. 아니,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이거 어떻게... 형, 대박! 표정도 많이 줬다. 아이고, 이 꼴을 모여. 표정 어서, 표정 어서. 형도님 표정. 안 된다. 하면서도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. 아니 너무 철씨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선수로 손발이 됐어요. 아닙니다. 실력이죠. 월등한 십자가 붙었는데. 아닙니다. 어차피 대회 때 나가면 저는 더 못할 거예요. 선발 때 4번을 떨어지니까. 하여간 그림념이 많이 떨어졌어요. 4명 뽑는데 4번을 떨어진 거죠. 그렇죠. 이게 역시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경기인 것 같아요. 좀 아쉬운 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죠. 이제 제 인생에 레이싱이라는 건 없을 수 있거든요. 공허함. 일단 전용도 씨한테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요. 또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홍철아 형 명색은 틀린 것 같다. 너와 내가 된다면 실력이 형이 나보다 조금 앞서는 것 같기도 하고 박수를 쳐줄게.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저라서 더 그분이 힘들 수가 있어요. 이 상황이. 하지만 어쩌겠어요.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. 제가 그 몫까지 열심히 해야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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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